둘이 뭐야? 올라오자! 와 뭐야! 프린스다 프린스! 소개 한 번만 해줄까? 2학년 실반 구정모라고 합니다. 나는 이 콜라를 아무렇지도 않게 원샷 할 수 있어요. 그 뒤에 나오는 생리 현상까지 참아야 되는 건데? 그게 뭐죠? 프린스는 그것도 모르겠다. 뭐 먹는 거야? 목이 조금 말라져요. 한다 한다 한다! 오! 원샷 해야 돼! 정모야! 6판의 앤 성민이! 구정모 좋아한대! 아니다! 아니다! 3판의 앤 성민이! 3판의 앤 성민이! 내가 맞으면 나에게는 이런 거다! 안성민! 3판의 앤 성민이! 3판의 앤 성민이! 3판의 앤 성민이! 뭐야! 다 맞으면 죽여버릴 거야! ASMR! 아니, 맛이 좋아할 거야. ASMR 하는 사람이 뭐였어. 오! 오! 와! 노래 한 소리!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아마마고 애기고 아빠의 봉을 뚱뚱해! 뚱뚱해! 와! 와! 고구마! 내쿠기고! 하! 히엘기고! 오! 에너지! 아! 소원!